안녕하세요 모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볼 제품은 바로 공포의 할로윈 정크렛 사탕입니다 뭐 앞에서 제가 할로윈 상자 업로드 한 거는 다들 영상을 보셨죠? 아마 두 개가 거의 동시에 올라갈 겁니다 어 근데 이 블리자드에서 만든 공포의 할로윈 사탕이 신기한 것은 여기 있죠 자 보시면 만들어진 구성 물품이 정말 특이합니다 뭐 영구정지된 옴닉 녹가루 그리고 66번 국도변의 흙 뭐 그리고 리퍼의 속살 등등이 들어가 있죠 뭐 여기 보시면 어쨌든 오버워치 영향에 따라서 칼로리가 또 달라진다라고까지 쓰여져 있네요 그럼 한번 이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맛일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짠 아 역시 역시 정크렛 네 사실 아니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요게 바로 그 공포의 할로윈 정크렛 유일하게 정크렛이 만든 쿠키인가 봅니다 중요한 건 이거 오버워치 마크 종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뭔가 그려놓은 것 같은데 오버워치 마크는 종입니다 그래서 같이 먹었다가는 66번 국도 흙이랑 다 같이 먹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이 오버워치 로고를 붙여 놓은 쿠키구요 나머지는 기존에 판매되는 뭐 스니커즈와 뭐 M&M 그리고 사탕 등이 뭐 들어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사탕입니다 귀신 모양 사탕이 들어있구요 그냥 포장만 여기 겉에 있는 포장만 공포의 할로윈이라고 돼서 되게 센스 있게 영양 정보 등을 표시를 해 준 것 같습니다 어 어쨌든 재밌네요 한번 요 포춘 쿠키나 한번 보고 제 젊게나 봐야겠어요 제가 어제 시즌3 배치고사를 봤는데 배치고사를 너무 못 봐서 1600점 대가 나왔습니다 아 저번 시즌 2000점으로 어떻게든 마무리 했는데 그래도 평민급에도 못 들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아마 제 이번 시즌3 경쟁전 은세를 요 4개의 포춘 쿠키 중에 하나로 한번 점쳐보도록 하죠 저는 요걸로 뽑겠습니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아 과연 제발 제발 네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어 일단 요 포춘 쿠키 안에 들어있는 포춘 쿠키 내용도 일단 오버워치라고 되어 있죠 오버워치 그러니까 아마 이건 주문 제작인 것 같아요 자 뒷내용 뒷내용 아 두장이에요 두장 두장입니다 아 역시 운세 따위는 개나 좋네요 저는 이번 시즌3에서 라인하르트나 열심히 해야겠어요 라인하르트 대사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 포춘 쿠키 안에는 각 대사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공포의 할로윈 사탕이 들어있으면 먹어보고 여러분들한테 좀 맛 좀 설명해 드리려고 이거를 나중에 뜯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뜯어보니까 기성 제품들이 들어있는지 몰랐어요 어쨌든 저는 이번 시즌3에서는 탱커를 주로 하는 걸로 목표를 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종종 유튜브 생방송 스트리밍을 통해서 여러가지 게임이나 뭐 다양한 컨텐츠들 방송도 이제 하나 둘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시간 되시면 한 번씩 와서 채팅이라도 해주시고 가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먹어보고 싶었으나 굳이 먹어볼 필요가 없게 돼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앞으로 더 재미있고 신기한 아이템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